이번에 사운드바디라고 협찬을 받았는데 어떤 제품인지 함께 볼게요 커버에 굴곡이 있어서 그립값도 좋고 휴대폰 충전기로 간편하게 충전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맨 위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동과 함께 전원이 켜져요 케이스가 고급져서 건강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사운드바디 앱을 열어주세요 이메일로 간단히 회원가입 후 블루투스를 켜주세요 근력과 맥박을 한번에 볼 수 있어요 악력은 전신의 근력을 대표한다는데요 악력을 키우시면 전신 근육을 키울 수 있대요 운동 기록은 저점에 공유가 가능해요 여기를 쭉 꾹 눌러 봐봐요 응? 여기를? 여기를 켜졌지? 켜진 거야? 응 켜진 거야 근데 봐봐 여기에서 서고 아빠 악력 얼마인지 한번 봐줄게요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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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2 40개는 35 점점 떨어지는 나이가 들을수록 왼손 해봐요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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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차차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 하하하하 차차차차차 하하하하 오 43 44 오 역시 우리 아빠 45 끝 하하하하 여기 떨어지면 안 된다 이제 응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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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올라가 더 올라가 하하하하 손에 힘 손에 힘 안여 안여 끼 제법이네 일단 계속 조롱을 해보자 오른손이 자신 있어? 왼손이 자신 있어? 오른손 이렇게 해봐 힘 줘봐 힘 줘봐 여기 여기 오오 제법이네 어 아까처럼 힘 줘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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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20 역시 오른손 잡이니까 왼손 힘이 더 약하다 그치? 우와 오른손 잡이니까 왼손 힘이 더 약하다 오른손 잡이니까 대리가 엄마 어느정도 힘 쓰나 볼래? 응 엄마가 봐봐 너 23이지? 응 엄마 다시 눌러볼게 엄청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지 아 40까지 갔어 나 엄마 40까지 갔어 엄마 엄마 아까 집안일 많이 해가지고 힘 좀 떨어졌어 어 하하하하 두 손으로 오우야 하하하하 어우 34까지 올라갔어 우와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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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에허허허허허허 Web 여기 오라구 粱 내리고ưỡ 내려오자 내려와 에리와 ira 아니 간 out 조만간 아 아 아 됐어 끝났어 32 어 끝났어 어 에리야 32 너 하면 다시 도전해볼래 다시 한번 도전해볼래 에리야 다시 한번 도전해볼래 어 맞춰서 어 맞춰서 두 손으로 해봐 으 10키로 11키로 25번 이제 게임하고 싶어 게임 스타트 한번 딱 터치하면 돼 방향 그 방향대로 돌아가거든 두번 쭉 내려와 쭉 내려왔지 어디다 꼽아야 좋겠어 안 넣어 맞아 맹크치지 야 야 골고미를 어떡해 이거 또 따라해야 돼 근데 캐릭터처럼 좌우로 움직여보래 에세이 눌러야지 에세이 근데 서서하면 운동이 되겠다 응 이거 피하면 안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맞는 게 더 좋아 앞으로 갈래 조금 그거 tal 멈춘 오우 오 컴부 그냥 멈춰줘 오우 모아야 돼 모아 모아 너 밥 먹어 오우 나 계속 먹어 너 밥 계속 먹어 100점 요요요 요요요 요요 와 여기여기 아아아 괜찮아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 와라 오른쪽 어